아, 정훈이 형. 정훈이 형. 정훈이 형. 윗목을 이렇게 하는데 완전 얼굴 빨개져서 막 축조하시더라고. 어휴, 나는 190도 못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이제 뛰어보고. 어? 지금! 이제 뛰어보고. 1등 메타. 2등 메타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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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연정환 씨. 뭐야? 1등급. 1등급. 지금 세계 1등급 다 왔죠? 와, 이 형 진짜. 와, 무시무시하다. 대상들 안 봐주네, 진짜. 진짜 눈치 없다, 눈치 없어. 어휴. 나비야. 이게 뛰겠지, 이름도 나비인데. 밥 먹었잖아. 저는 저녁, 점심 먹었으니까. 저녁도 먹겠습니다. 전부 안 먹고 해? 얘네 되게 잘 뛰더라고. 나비! 나비같이 달라. 나비같이 나와야지. 나비같이 나와야지. 나비같이 나와야지. 나비같이 나와야지. 나비같이 나와야지. 우와, 실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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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화났다, 나비 화났다. 나비 화났다. 아, 됐습니다. 보여줘, 나비야. 좆다. 보라비. 잠깐만, 갑자기 한 번 남으니까 쫄린다. 지금이야. 뭐가요? 지금이야. 뭐가요? 너무 이상하게 방해. 갱! 지금이야! 너야 치고 있지? 너야 치고 있지? 너야 치고 있지? 말해! 빨리 말해! 너야 실천! 너야 실천! 너야 실천! 너야 실천! 2m39! 야 너 나갔어.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이게? 와! 아 이거 뭐야 이게? 와! 2m35! 2m35 뛰었네? 왜 다 잘해? 이렇게? 아 쟤가 보면 뛰면 돼. 1등급입니다. 안 궁금해. 왜 안 궁금해 연예인이 하는데? 연예인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긴 해. 자기 입을 연예인이 하는데. 와! 노래의 계획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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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뛰었어 2m. 와! 3등급입니다. 3등급입니다. 1cm에 3등급이에요 지금. 형 1cm만 더 하면 돼. 형 1cm 차이로 안 뛴 거랑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 아 이거. 융총성이 없네. 그냥 맥붕이 보여주지. 아 진짜 사람 승질라게 정말. 형 1cm만 더 뛰면 돼. 1cm. 가자. 잘 뛰네. 점프! 점프! 발랐어. 발랐어 발랐어. 오하지 마 형. 저는 좀 응원해 주세요. 저는 좀 비만이. 문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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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2m 10? 2m 5만. 5 넘었어. 2m 5 넘었어. 2m 5 넘었어. 와! 2만이 괜찮아? 몰라. 네 번째 종목은 근력을 테스트하는 상대 악력입니다. 상대 악력. 우와! 야 생각보다 많아. 48.3m. 우와! 1등이야. 나 이 동물이 천둥 망치야! 내가 망치야! 팀이 다 상체로 갔나 봐. 이야 너무 약해. 39.1m이야. 야 너 나랑 싸울래? 막내 진짜. 마이크 두는구나. 겨우 마이크 들어. 야 어떻게 래퍼냐 이러고 부들부들. 와 이제 근데 우리 마지막 종목이에요. 야 이거 내가 볼 때 전현이 없는. 나는 탈락이야. 마지막 종목이야. 아 난 탈락이네. 나도 탈락이야. 1등급 나온 게 이거 하나야.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상위 3명. 연정훈 씨, 김선호 씨, 라비 씨. 김정훈 씨와 딘딘 씨는 정확하게 동점이고요. 어? 문승훈 씨와는 1점 차이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누구랑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랑 나비랑 둘 다 차이냐고. 우리가 1등급 하고 라비가 0점 하면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1등하고 얘가 꼴등하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가자. 그럼 형님들. 왜? 4등하면 조금만 주자 얘는. 그래도 고생했잖아 얘는. 잠깐만 잠깐만. 4등 4등. 4등. 4등은 조금만 줍시다. 4등은 조금만 줍시다. 일어나봐. 얘는 조금 고생했잖아. 고생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일어나봐. 고생했잖아. 알았어요 일어나봐. 지금 일이 없더라고. 질고 꿇어가지고 얘가. 자 일어나봐. 자 이거. 이거 해가지고. 4등이요? 응. 4등에게. 4등 지급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4등한테. 부위별로 3개 간다. 와우. 네. 3개 간다. 네. 자 그럼 5등은. 2개. 아니요 5등은 하나. 오케이. 오 이거 목숨 걸고 해야겠네. 오케이. 자 나중에 힘이 나네요. 자 다음 경기로 가시죠. 어? 공동으로 가면은. 3개씩 먹는 거지. 공동은. 저기. 초로. 초로. 초단위로. 네 결정을. 기록 경제. 디디 빠르다 이러면.